우리 친구들이 가족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엄마와 썼던 사랑이요 라는 마음을 담는 아주 예쁜 무대라고 합니다. 감동적인 무대에 많이 기대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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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 수고하셨습니다. 와, 너무 멋있다. 자, 봉수,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수아 써몬의 개별 무대는 마지막이었어요. 같이 한 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